안녕하세요. 허각! 박보랑입니다. 저희가 슈퍼스타K7 첫 방송을 기념해서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가요계 선배님이자 슈퍼스타K7의 심사위원이신 백지영 선배님과 성식영 선배님과 함께 무대를 꾸미게 되었습니다. 많이 기대되시죠? 저희들의 음악 그리고 재미있는 슈퍼스타K의 뒷이야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. 8월 13일 네이버 TV 케이스트를 통해서 단독으로 공개된다고 합니다. 그때 만나요!